도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도조 도조짱 도조 어 안 오시네 죽여버려 죽여 일로와 도조 아이 미친 특조마 아이 무서워 죽겠어 샷건탄 다 썼네 아 안 죽어요 특조문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이러지 마라 진짜 하하 하하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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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많네 하하 아 하 하 하 하 아이씨 아, 먹을 것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미치겠네 권총이 진짜 안좋긴 안좋다 애들 다 몰려오네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 저 이맵에 있는 좀비 다 잡은거 같거든요 방금 아이템들이 있다고 써있으니까 제발 약! 아아 제발 약 주세요 그냥 빠따로 잡자 내가 언제 권총 들고 다니고 내가 언제 그렇게 불을 좋아였어? 나 이제부터 빠따로 잡을래 빠따 각이야 이거 아까 그 피카츄가 사실 전기 일으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전기 일으켜서 나 죽이고 그러는게 아니라 통신하는거 와이파이 아니야 아까 방금 그거? 흐헤헤헤헤헤 역시 아무도 없을때 누워있는 좀비 죽일때가 가장 꿀이예요 아, 또 뭐야 아, 나 이거 언어 몰라 우리가? 우리가? 그 안에 들어가? 그 안에 있어? 구이? 삼육구이 이 .. 비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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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좀 주세요 ..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래야 먹을 먹을 먹을까 아이 집에다가 전기 놓는거 이거 기름 가질러 가다가 죽겠네 그냥 편의를 안하면 안되나 편하게 안 살면 되잖아 진짜 아까 전에 초반에 우리 그거 맞춘다고 우리 맞출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거 막 여러군데로 돌아보면서 어 이거 8에 2구 0에 Z 아니야? 막 이러면서 말도 안되는 말 하면서 야 그게 글자가 아닌데 야 대단했지 독수리라고 막 독수리 맞춰야된다고 막 반대쪽에도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로 반사해서 맞추라고 거울로 들어서보면은 글씨 반대로 써있다고 어 어 뭐에요 놀랬잖아요 약좀 주세요 약 안주시면 저 죽습니다 자 자 하나씩 잡으십시다 하나씩 사냥하듯이 자 원 투 쓰리 차 원 투 차차차 쓰리 투 차차차 자 포 파이브 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차 지뢰 밭인가 봐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바닥에 지뢰 깔려있나 본데 이리 오시죠 그렇지 어 뭐야 어 어 세상에 어 스플래시 데미지로 나도 죽게 생겼어 어우 미친 아 미친 꿈 아 웬 플레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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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수 없어 우선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날릴까? 저 앞에 있고 있는 것만 날리고 들어가자 아 그 와중에 안 맞는 꼬라지 진짜 아 아 나 진짜 어떻게 살지? 큰일이네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너만 모자 쓰고 나니까 좋아? 좋냐고 나 한 대만 죽는데 지금? 뒤에서 기습당하는 거 아니겠지? 야 진짜 더럽게 안 죽어 넌 솔직히 아이템 개좋은거 줘야돼 와 아무것도 안줘 쓰레기 아 거기서 또 총소리 들리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아 이러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지마 . 어ping..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저 안대만점 죽어요! 안돼! 안돼의 아유 택배 으어... 게임이 숙이는게 없어... 아, 진짜 리얼 사람을 관으로 보내네 어, 흑형? 흑형? 가자 흑형 우리 시체 어디다 놔뒀냐 오 흑형 개쎄 보여 나 이 흑형으로 엔딩 본다 진짜야 이번엔 내가 본다 이번엔 이 윈 거 같은데 이 위로 간 거 같은데 좀비물에서 여캐는 진짜 툭 레이더 빼고는 약할 수 밖에 없어 그냥 뛰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제발 부탁이야 그냥 가자 흑형 흑형 목소리 왜 이래 흑형 왜 이렇게 어려 흑형 목소리 왜 이렇게 어려 흑형은 워낙 피지컬이 좋아서 어려도 할 수 있어 흑형이 약간 병 있는 거 아니야? 그거? 조숙중 이런 거 걸린 거 아니야? 마음이 여려서 안 되는데 그러면 제 흑형은 다릅니다 삽니다 와 흑형 체력 죽인다 흑형 파일 너무 얇은데? 여흑형인가? 역형인가? 여기서 죽었지 나 야이씨 야 나야 이거? 너 나 다 ㅋㅋ 보니까봐 역시 흑형 나이스 흑형 역시 흑형이야 개쎄 역시 흑형 목에다 놔 아이씨 부러졌어 부러지는건 좀 아니잖아 화살 부러졌어 짜증나 모자 벗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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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웃어 흑형 막 웃으면서 때려 막 이러면서 역시 흑형이라니까 와 흑형 경찰 출신인가봐 흑형 경자루 출신 하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는 흑형 흑형은 오늘도 잠시만 왼쪽에 뭐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았어요 아니야 진짜 짜장난데 개 짜장나네 헐 다시 treatments 짱 아 과연 бог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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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우월성리가 피치커리가 되니깐 피치커리가 되니깐 와 진짜 먹을거 안된다 와 acetchercherchercherchercher 아 제꺼 그 캡쳐보드 당첨되서 사가신 분입니다 물건 완전 좋아요 하 nostalgia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여보세요 아저씨 머리가 없는데 본능은 남아계시네 완전 잘받았어요 다행이네 선임인가? 세이브? 역시 아프리카보다는 다음팟 쪽에 아 흑형 경찰 폴리스 갓 폴리스 그거 뭐야 방탄복 입고 가방 저런거 메고 있으니까 약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아프리카보다 다음팟이 나이 많다고 항상 느끼는건 연령대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건 가끔가다가 추억의 노래들을 부르는데 막 설마 했던 니가 나를 뻔아버렸어 막 이런거 부르실때 아 항상 느끼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꺼져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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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죽여야되 아 놔봐 아 놔봐 아이씨 아이씨 아 뭐 이런게 이런게 있어 아 놔봐 아이씨 아이씨 새끼를 말이야 하지말라고 하지말라 몇번만 하는데 새끼들이 개같은거 나 흑형이야 다른형 아니라고 흑인형이란 말이야 까불어 아이씨 다시 자고가 오케이 다시 에너지를 채웁시다 다시 에너지를 채우고 내려와서 아 위에서 다 잡고 내려갑시다 체력이 더 많은거 같아요 흑형 가방 개히여워 흑형 흑형 가방 최소 베네톤꺼 이 가방 베네톤꺼야 100% 흑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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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네 술탄있나 술탄있으면 한반에 다 보낼수 있는데 아 있네요 네 있어요 욕같다 자 자 주류탄 투척 어우 알